저는 볼부분은 건조하지만 이마나 턱부분은 피지가 많이 올라와서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거칠고 푸석한 피부, 각질이 걱정되는 유존부위, 버블디 마스크, 넓은 모공, 과다한 피지 분비, T존, 버블디 마스크 블랙 이렇게 콤비로 사용해줄게요. 진짜 신기해요. 막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런 소리도 나고 막 여기 콩콩콩 막 들어가는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